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탭고인 임대주택 공실 중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실제 상담한 사례인데요 요즘 이기 때문에 상담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주택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말소가 생겼잖아요 말소 말소 규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규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동 말소에다가 자진말소를 했다 이거예요 자진말소를 하는데 이거는 동의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세입자 동의 얻어야 되니까 누가 동의를 해줘요 전셋가격이 오른데 그러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그러면은 세입자를 끼고 이거를 양도하려니까 누가 양도가 잘 안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계약이 만일 이제 이 동안에 이 사이에 딱 이제 만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이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실이 된 거예요 공실 그러면 이 시점에 양도를 하는데 공실을 해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도 시점에 공실이 되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실이 되는데 아 이게 임대를 해야 임대아파트 임대등록을 한 거를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는 임대를 해야만이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 임대 의무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기에서 이제 공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가 배제 되려면 이제 공실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그럼 이 공실의 의미가 뭐냐 매 임대차 새로운 임대차 세입자가 오면은 오면은 오면 그때 그때 그때마다 이제 오는 기간이 3개월을 했다 전체 합해 가지고 3개월이 아니다 라는 건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도하려는 시점에 공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를 못한 것이냐 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블로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봐라 그런데 이제 규정을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규정을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167조에 3회 있어요 소득세령 소득세령 167조에 3회 이거를 중가하느냐 안 하느냐 중가 배제 임대주택이 아니 중가 배제주택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중에 이제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거 있다 이거예요 장기임대주택이 그러면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쪽에 가코마다 가목사목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건 말소 규정이 없었죠 말소 규정이 없었는데 이 말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팔면은 중가 배제 된다 라는 규정은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진말소는 1년 이내 자동말소 경우는 기한 규정이 없어요 1년 이내 팔으라는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167조의 3에 따라서 양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중가가 될지 중가가 배제가 되는 건지 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만 그 해당목의 규정의 요건만 해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5% 뭐 이런 것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자진말소를 하면요 임대의무기간을 다 종료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의무 자동말소도 그렇고 임대의무기간을 다 충족한 걸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실을 따질 때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공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67조의 3에 임대의무기간을 종료한 걸로 본다 이렇게 충족한 걸로 봐버리기 때문에 공실이 새롭게 있어야 된다 공실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전지리를 해서 이상하게 서면지리관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서면지리가 있는데 중과하지는 않는다 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도 자신이 없는 거죠 솔직히 지금 스텝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스텝이 꼬여버려 가지고 왜냐하면은 자꾸 세법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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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도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그거를 일일이 자기가 쫓아가려고 해봐야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정답을 알려고 해석에 해석까지 해가면서 쫓아가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게 답이 나와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법 규정이라는 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국세청이 내가 이렇게 보겠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라는 정도지 그러니까 167조에 3회만 보더라도 규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납세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세법을 이리 쫓아다니면서 해석한다 세무공무원도 힘들어요 세무공무원도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건 내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 서예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그러잖아요 한 명이 A라고 말하고 두 명이 A라고 말하고 세 명이 A라고 말하면 네 명째부터는 당연히 A라고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닌 거를 기다고 해 버리고 긴 거를 아니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 불복으로 하면은 세무서에다가 이 신청을 하면은 또 위원이라는 사람이 외부위원이 세무공무원도 모르는데 외부위원이 와 가지고 뭘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다수결로 해 가지고 아닌데도 긴 것이 돼 버리고 해 줘야 될 거를 또 아니다고 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이 돼 버렸다 스텝이 꼬였다 라는 거 압니다 양도세 분야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지금 스텝이 꼬여 가지고요 오직 했으면 세무사들도 양포세무사라 하잖아요 안 해요 신고를 안 해요 양도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하여튼 상담하신 분이 이게 누구를 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꼭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소개를 했는데 아이고 저만 멋져가게 돼 버렸어요 안 한대요 책임질 일을 왜 하냐 이거에요 그 50만원 뭐 기껏해야 100만원 200만원 받고 뭐를 하는데 책임질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세법을 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당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무사도 손 나와 버렸는데 그러면 납세자가 어떻게 신고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언론 기사가 보니까 국세청 너희들이 그러면 계산해 주라 너희들이 계산해 주라 옛날에는 결정세목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고세목으로 바꿔 가지고 납세자들이 알아서 신고해 그리고 잘못 신고하면 그 가산세 책임을 보니 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 놨다 이거죠 예전에는 결정세목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국세청이 알아서 결정해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양도세법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누구 하나가 이게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다 해 가지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 분들이 뭐 그러면 세법을 전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그냥 일론 매진해 가지고 그거 하나만 파고 해 가지고 한 5년 10년간 뭐 이렇게 사건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실문제가 나오는 게 155조 20한 거주주택 비과세 중에서 그러면 임대 중에 팔아야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대 중에 임대하고 있는 이렇게 주택 그러니까 거주주택 요건이 있고 장기임대 주택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는 중에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임대 중에 팔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그런 말이 나와 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과세 처분을 한 게 대법원에서 이긴 거예요 국성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중에 임대 공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시작한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지금 타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무조건 그런 말이 나오면 우회해야 하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하고 무조건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중에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을 했는데 잔금청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공시는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금 100을 물어주고 나서 다시 공시를 없애고 나서 이렇게 팔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그냥 밤잠을 못 잤대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법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납세자 납세자를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냐 납세자가 그러면은 세금 안 낸다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인망식으로 지금 막 깔아가지고 뭐를 막 이제 세무 공무원도 퍼져 버렸고 엔진이 그냥 퍼져 버린 거예요 납세자는 못 따라가니까 죽겠고 그리고 따라가는데 4년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거에만 일로매질하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가 한국호라는 선박에 지금 구멍이 뚫려가지고 침몰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침몰하고 있는 데서 내 보석함만 지금 막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도대체 왜 세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다들 힘들게 만드냐 세무 공무원도 모른다고 하고 세무사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외부위원들이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불복하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결정문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 결정문에 어떤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공실이 있으면 안 된다 그 근거가 뭐냐 라는 거를 확실히 적어주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중과하면 안 된다 왜 그 근거 규정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과세 원칙이니까 조세법률주의이고 근거 규정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결정문을 적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문을 잘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세심판원 건 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뭐든지 저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그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기각인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문에 근거를 정확히 적어라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선례가 돼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아 이 사건에는 이 쟁점에는 조세심판원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라는 식의 근거를 확실히 남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위원들끼리 다수결로 나눠버리면은 도대체 그게 뭐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알만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위원들한테 전부 다 로비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수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법 규정을 가지고 논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 부딪히면 안 된다 멀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세법을 언제 해석할 겁니까 사건이 있어야 부딪혀 가지고 뭐 판례라도 나오고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실이 있어 가지고 뭐를 과세를 당한 경우가 있다 하면은 불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은 불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